네! 일어나, 일어나! 나스티아, 학교 갈 시간이야! 가기 싫은데... 나스티아! 나스티아! 나 기분이 별로야. 아픈 것 같아. 어? 아픈 건가? 그래, 그래. 푹 쉬어. 어? 저게 뭐지? 자, 앉아. 어서 와서, 어서 와서 앉아. 앉아. 자,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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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지. 됐어. 아빠 갔다. 이게 뭐해? 또? 뜨거워. 됐어. 이 양말을 입어봐. 안에 고추가 있어. 싫어, 싫어, 싫어. 어, 이러워. 싫어. 필요해, 필요해. 이제 덮어줄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했어. 너무 더워. 놀고 싶어.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안 돼, 안 돼. 너무 일찍이야. 자, 입 열어봐 열어주세요 따뜻하게 해야지 자, 모자도 자, 이제 침대에 누워 아빠 금방 올게 잠깐, 잠깐 너무 힘들어 차라리 학교에 가는 게 좋겠어 그림 그려야지 자, 이제는 주사를 받아야지 안돼, 안돼 아빠 그냥 장난이었어 미안해, 학교에 가기 싫었어 흠, 그럴 줄 알았어 학교 안 갔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공부한다 알겠어 그리고 아빠가 잘 지켜볼 거야 절대 아빠를 속이지 말아요 나처럼 아빠를 사랑한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빠이 안녕 안녕 어쩌지? 아니야 괜찮아 아 재밌어 아빠 와서 봐 예쁘지? 내가 직접 했어 스테이씨 벽에다 그렇게 하면 어떡해 몰랐어 깨끗해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 깎아야겠다 안돼 안돼 자 준비됐지? 어디가 기다려 가만히 안 있어 손톱을 안 깎으면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자를게 성공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그럼 예쁘게 그려줘야지 스테이씨 무슨 일이야 아빠?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야 몰랐어 몰랐어 다 지웠어 안녕 엄마 화장품 이게 뭐야 굳었어 아빠 도와줘 이제 또 무슨 일이야 스테이씨 엄마 화장 가지고 놀면 어떡해 몰랐어 깨끗해 깨끗해 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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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씨 봐 떨어뜨렸잖아 여러분 못 찾으십시오 이름이 뭐예요? 스테이씨 반가워요 스테이씨 여러분 자십시오 하트쿠 쿠키 줄게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아빠 것 고맙습니다 나한테 편지 쓰는 거 잊지 말고 센터클러스 주소 알지? 북극 그리고 알아? 너 코는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스테이씨 먹을 시간 나는 스테이씨가 아니에요 공주란 말이에요 그래요, 공주님? 어서 와서 드시죠 먹여주세요 무슨 말? 직접 드세요 아기가 아니니까 그럼 개구리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래, 해봐 알았어, 먹여줄 테니까 나와서 바꿔줘 알겠어요 알았어, 먹여줄게 이제 타블릿이 갖고 싶어요 안 돼 그건 너무야 그럼 개구리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내가 갖고 오지요, 뭐 제발 다시 바꿔줘 알겠어요 그럼 이만 잘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스테이씨 일어나 스테이씨 일어나 잠깐 이제 너 장난감 다 치워 네? 제가요? 말도 안 돼 그래? 그렇다면 아빠, 제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알았어 자, 스테이씨 이제는 다섯 세차 시간이야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어요 자, 스테이씨 이제 해야 할 일은 고양이 화장실 아빠,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래, 스테이씨 용서해줄게 여러분들도 말 잘 듣나요?